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인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라미단 이성경 최수영씨 그리고 정다원 감독님 차례를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별값을 연출한 정다원입니다.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48편 제 나이 45. 영화 시작한지 20년도 넘었는데 첫 주연을 맡게 된 남일환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신있게 하려고요 뭐든.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긴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. 저는 박미영 역을 맡은 남일환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걸컵스에서 조지혜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. 네 맞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걸컵스에서 양장님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. 이제 영어 두 편 밖에 안 했지만 잘 듣습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컨트레이싱부터 액션연기 도전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영화에서 이제 액션과 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액션 비중은 보셨을 거처럼 네 이런 선배가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. 근데 저는 좀 타격감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한방이 좀 통쾌하게 날리는 그런 액션이어서 그런 좀 발차기에 강을 잡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운전은 뭐 제가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되게 아 이런식이거든요. 근데 그 운전할 때 이렇게 뭐 카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했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한 세대 정도 달았는 세네대? 그렇게 달고 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전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. 네 저 에스컨처 이승 기자입니다.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.